이거라. 이거라. 이거라니까. 웃겼어. 나 이거 무슨 지도 몰라서. 아 제가 열심히 얘기할게요. 네. 아키야. 만나서 얘기 좀 하자. 연두야. 야! 괜찮지? 네네 왜 안 치라고 빨리 메이킹 있지? 이럴 줄 알았어 무슨 말씀이세요? 아까부터 메이킹 있었어 아까부터 하고 있었어요 형님 어? 아니에요 낯설다 준우야 여기 메이킹 대본이야 메이킹 대본이요? 어 다음 장면 다 찍으셨대 당장 해놓고 해달라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해해달라는 뻔뻔한 말씀도 안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내가 두 명씩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왔어 타고 왔어 이거 이제 크리도가 이거 왔어 타고 왔어 이거 왔어 타고 왔어 이거 크리도가 이렇게 시끄러움이 안 오는데 이렇게 조용하다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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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제발 우리 같이 공기 좀 받아줘 엄마가 한 번만 좀 받줘 이렇게 아? 그냥 그렇게? 그 사람하고 약속했어 엄마 말 없이도 하지 않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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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우리 좀 봐주라 미안해 미안해 엄마 나 엄마한테 고자라고 못난 살이야 아빠 없는 아이 낳겠다고 한 순간부터 엄마한테 못된 달게 버렸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낳은 아이야 근데 뭐 나한테 아이를 내놓으라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으면 좀 봐 데려가 보라고 네 한 번 인사하라고 주만대사 갈까요? 오세요 네 애기 전방이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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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웃을 뻔했어 엄마 날라 엄마 날라 엄마 날라 없을 것 같다 엄마 날라 내 자신이 오빠가 당신